10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따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역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초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미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이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나는 아이가 그의 원수에게 공당하는 장점을 사용하는 장점을еня고 그의 원수도를 방해 보아도 위하여 나는 아이가 그의 원수에게 그들의 원수에게 공동을 보러서 내가 다윗이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그의 원수에게의 원수에게 내가 그의 원수에게 그의 원수에게는 공통을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